iced 오오 o o o o o o ? 깨물꼬기 이fta 깨물어서 깨물꼬기인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요양이잇는 학생들이 들어본 게임 유튜브 운학TV 운학입니다 야! 얼마만입니까! 서브노티카가 드디어 긴.. 개발 기간을 끝내고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많은 요청에 의하여 시즌3를 진행하기로 했구요 네 생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제가 이거 지웠다가 다시 깔았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음 처음부터 할겁니다 처음부터 네 자 오 오린 유튜브님께서 유튜브에서 후원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생일이신가봐요 어 생일 축하드려요 네 자 서브노티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 고 아 언론 월드 엔터테인먼트 제공 와 2 1 오우 야 이 장면은 언제 봐도 소름이 돋는구만 긴장은 되지 않아요 세번째 하다보니까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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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불꽃 같은것도 보였었나 원래 뭐야 알 그렇습니다 당신을 이 외계 행성에서 살아남게 하는 것 음 아주 좋은 목적이구만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 올라가볼까요 한 번 자 자 후우 업데이트 아이 구매하셨군요 음 음 음 메세지도 옛날이랑 좀 많이 바뀌었네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한글을 지원하기 때문에 옛날에 한글 패치해주신 분의 버전하고는 많이 메세지가 다를겁니다 탈출 캡슐 이라고 명칭이 되어있네요 옛날에는 구명포드였는데 음 자 일단 이런것들을 수리를 해야되죠 구급상자 제작기 어 MH미왕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서 후원해주셨네요 어 구독과 좋아요에 저절로 손이 가는 은왕 유튜브 클라스 R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만으로도 이게 감사합니다 네 자 바다에 한 번 뛰어들어볼까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양한 설정들이 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래픽같은 경우에도 뭐 모션블럭 품질이라던가 뭐 시각적 혼합 옵션이라던가 이런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다에 한 번 뛰어봅시다 오우 어 뭐야 도전과제 달성했네 Getting your feet wet 어 이라는 도전과제를 달성했습니다 약간 물속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죠 오우야 장난아니다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네 아 와우 많이 변했네요 라고 네 강아지 하얀님께서 유튜브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네 진짜 많이 변했죠 게임이 장인정신 있는 게임이야 장인정신 아 이제 감상은 그만하고 이제 일을 합시다 자 3D 프린터는 크게 바뀐건 없어 보입니다만 아이콘들이 되게 깔끔하게 많이 바뀐거 같아요 자 아래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오우 오우 야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거에도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됐었네요 네 안녕 얘들아 오랜만이다 일단 자원을 좀 채집합시다 물고기도 잡고 품에랑 자 게리 물고기 뭔 생긴 게리 물고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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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오우 난 피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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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빵구쟁이 빵구쟁이 여러분 자원 좀 캐겠습니다 음 아 아루님 감사합니다 아루님께서 유튜브에서 후원해 주셨네요 어 불의고기 불의고기 숨 좀 쉬고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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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을 부수십시오 흐흐흐흐 석회암입니다 네 암을 부수라는지 깜짝 놀랐네 구리광서 아 MH미양님 또 유튜브에 소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즌도 추적자 키울까 아 글쎄요 추적자가 제 곁으로 와준다면 키워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추적자가 아니라 다른 걸 키울 수도 있어요 아우 고철 어이 뭔 소리야 우와아아아 폭파고기다 오우 아이 동굴에서 이거 시작부터 폭파고기가 와가지고 저를 반겨주네요 인사 한번 거창하게 하네 자 인벤토리 오 야 오늘 후원 많다 아 st st님 감사합니다 트위치에서 후원해 주셨네요 네 앗 지금은 빨리 이것저것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네 산소량을 늘리는게 급선무입니다 오우 석영 좋았어 석영 어 유튜브에서 앤드즈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 물고기 오랜만에 본다 얘들아 하고 네 후원해 주셨네요 진짜 오랜만에 보죠 반가운 친구들 아참 그러고 보니까 그래픽 설정중에 약간 영화처럼 보이게 하는게 있던데 어 영화같은 자연스러운 이런게 있어요 저는 그냥 일반으로 하겠습니다 자원이 원래 여기 주변에 자원 되게 많았었던거 같은데 자원이 많이 없어진거 같아요 어 지금 스캐너도 없기때문에 뭐 자원같은거 스캔은 못해요 어 이거 시작부터 이거 R이 나왔네 추적자 R이죠 어 어 고철 고철이다 고철 내놔 추적자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 시작부터 추적자한테 고철을 뜯어가는 우나이크 그 고철 나에게 주지 않겠니 이야 고철을 떨어뜨려야 가져갈 수 있는데 이야 고철에 대한 집착이 엄청납니다 물고 놓질 않네 후우 아 폴리님 감사합니다 네 서브노티카가 왔다 운청자 모두 모여 네 감사합니다 네 폴리님께서 크게 후원해주셨네요 이야 이야 내놔 포기합시다 저 정도로 집착하면 내가 뺏어갈 수가 없지 자 이제 가져온 자원을 가지고 어 윤활유류 만들 수 있고 유리 실리콘 고무 티타늄 이름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생소하네요 네 여과수 tio 여과수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조리된 음식 어 구운 피퍼 눈 아래는 단백질이 많습니다 고열량입니다 살이 많이 찐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구운 게리고기 꿀맛이지만 양이 너무 적습니다 이게 맛있다고? 전혀 맛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 다음에 구운 부메랑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도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스캐너 배터리랑 티타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탱크 아 산소탱크 만들 수 있겠다 어 티타늄이 있거든요 아 랍스터같은 느낌이라고요? 오케이 유리는 뭐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방수 복원함 일단 필요 없고 장비 중에 어 산소탱크 먼저 만들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고용량 산소탱크 그 외 딴거는 필요 없고 배터리 만듭니다 산성버섯이랑 구리광석 그리고 이 배터리로 스캐너를 만들 수 있겠죠 스캐너 자 이제 내려가가지고 오 야 밤 되니까 더 이쁘다 이게 뽀사시 효과가 추가되가지고 옛날부터 훨씬 이뻐졌네 그쵸? 불의 고기 스캔 한번 합시다 자 불의 고기 스캐너고 먹고 눈에 보이는 건 다 스캔할게요 하늘초 그 다음에 산성버섯 삐삐삐 오케이 일단 산성버섯이 지금 배터리의 재료이기 때문에 몇 개 가져가 놓겠습니다 오우 아름답다 오로라호의 손상을 보고하고 있군요 어 구멍고기 구멍고기 스캔해야지 구멍고기 이 물고기는 몸에 구멍이 나있습니다 한 마리 가져갔고 산호 산호도 스캔하고 나이프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오우 물속에서도 이거 되게 이쁘게 보이네 자 자기 스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양호하다고 뜨죠? 자 피퍼 피퍼 스캔 오케이 불의 고기 피퍼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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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 오케이 부메랑 어 토끼가오리 토끼 안녕 토끼가오리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 이 주변에 있는 애들 중에 아 가지마 가지마 진짜 너무 빠르다 가소포드라도 스캔합시다 빵구쟁이 오오오오 빵구 빵구 오오오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빵구 근처로 가면 피깎여요 오케이 됐다 됐다 티티티티 가소포드 스캔하고 어 고리고기가 이까지 와있네 고리고기 원래 이쪽에서는 잘 못찾았던 것 같은데 어 고리고기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오래 숨을 못 쉬어요 미역동굴 스캔할게요 야 스캔할거 천지구만 이거 게리 물고기 스캔 아 왓더 아 왓더 추적자다 추적자 스캔해야지 추적자를 추적하는 은하기 오케오케 오오오 피해피해 오오 피해피해 오케 추적자 스캔 오케 안녕 구유곡이야 어 옆에 추적자가 있어가지고 한 마리 가져갑시다 오케 오오오 석영이 엄청나게 많이 없어졌는데 이거 업데이트 되고 나서 석영이 희귀자원이 됐나요 왜 이렇게 안보이지 음 아 공무원님 출근하셨냐구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죠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무원님을 뵈러갈 처지가 안됩니다 네 자 여기 탈출포드 옆에 잔해가 한게 있습니다 바로 옆에 어 여기 고철덩어리도 있고 스캔 한번 해주고 오케 흩뿌려진 잔해라고 스캔이 됐네요 산호 스캔했었나 안했네 산호건 스캔 오케 그렇지 이게 있어야지 석회암 강맥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게임은 노동게임입니다 노동게임이에요 음 오케이 소금도 가져가고 나중에 산호관을 썰어가지고 소금이랑 합쳐서 물을 만들 수 있죠 오오 자 신호기 파편 좋습니다 신호기 파편에 수중 스쿠터 시글라이드 파편 이렇게 뜨겠습니다 한개만 더 스캔하면은 바로 시글라이드 만들 수 있겠는데 잠시 쉬었다가 이게 조합법 같은게 바뀌었을 수도 있어가지고 네 일단 눈에 띄는 자원들은 최대한 가져갑시다 오 신호기 파편 그렇지 신호기 도안을 완성했습니다 이건 중력함정 어 예전에 중력구라는 이름이었던 중력함정 발견했구요 이름이 많이 바뀌었다 그죠 신호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같은 길치가 이런 게임에서 살아남게 해주는게 바로 신호기의 역할이죠 숨 좀 쉬고 오 회전의자다 나이스 회전의자 스캔하고 꼼꼼히 살펴봐야되요 아이템 조합법이 많이 바뀌었다구요?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렇게야 또 새로하는 재미가 있지 그쵸 오우 여기 잘못들어가면 또 통구이가 될 수 있어요 아이참 구리광석 챙겨주고 초반에 구리광석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 배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자 이쪽으로 살짝 내려가볼까요? 여기서 이제 이 미역숲을 아예 지나가버리면 상당히 위험한 곳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만 일단 왔다갔다 하겠습니다 빨리 수중스쿠터를 만들어야돼 시글라이드 아이참 아오케이 구리 구리구리 지금은 구리가 구리지 않아요 지금은 구리도 아주 소중합니다 약간씩 중간중간에 어 렉이 생기는 현상이 있긴한데 네 뭐 그거 말고는 되게 부드럽게 바뀌었죠 지금 우리 용접기부터 근데 만들어야되는데 야 이거 어쩔 수 없이 폭파고기를 한번 만나러 가긴 해야 되겠네요 네 그쵸 폭파고기는 동굴에 있을거란 말이죠 어 복실벌레 복실벌레 스캔하구요 자 여기 폭파고기 한 마리쯤 있을 법한데 어 삼광막이었어 오 대박 어 폭파고기 아리다 어 폭파고기 아리입니다 여기 폭파고기가 있었나보네 어 석영 동굴 안에서 자원을 많이 캘 수 있게 좀 바뀐 것 같아요 푸른 야자 스캔하고 산소별 높다 잠깐만 칼 한번만 확인해볼게요 어 칼 만들 수 있고 일단 칼부터 만들구요 아 물갈키는 실리콘 고무가 또 있어야되네 자 칼 장비부터 할게요 2번에다가 1번에다가 신호기 5번 오케이 됐다 자 칼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폭파고기 가루를 가지러 가기 전에 어 헤엄을 좀 더 빨리 치기 위해서 물가의 퀴를 만들도록 할게요 하나 가져가고 스캔 한 번 하고요 오오오오오 깜짝이야 놀랬잖아 이녀석아 나중에요 그가 키울 수도 있는데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오케이 스캔했고 미역도 이렇게 먹을 수 있죠 지금 소지품이 다 찼네요 이제 소금을 캐가지고 산후관이랑 합쳐서 물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일단 불의 고기로 물을 해결해야겠다 그쵸 불의 고기 들어갈 자리가 있나 어어어어 살려줘 살려줘 불의 고기야 일로와 오오 이까지 왔어 이까지 왔어 오오 쟤들이 벌써부터 이거 키워달라고 벌써 왔네요 아직은 안되 얘들아 내가 지금 집이 없어 가난하다고 물좀 챙겨먹고 이걸로 실리콘 고무 만들어서 물갈퀴 물갈퀴 오케이 물갈퀴 장착됐죠 여기다 아이템 좀 넣어두고 합시다 생각해보니까 여기 상자가 있었어 여기있는 영양바 요거 챙기고요 여과수도 있네 물이랑 조명탄 조명탄은 뭐 쓸일 없으니까 넣어두겠습니다 배터리 넣어두고 서경을 넣어두자 서경이랑 알 이정도만 넣어두면 충분하겠죠 오 납이다 납 납이 여기있나 아아 뭐죠 삼광맥 스캔한번 하고 오케이 아 좋았어 확실히 동굴 안에 자원이 많네 원래 삼광맥같은거는 이쪽에서는 거의 안나왔었는데 그쵸 나오게 좀 바뀌었나봐요 으쌰 고추야먹어주고 으쌰 오 저쪽에 자네들이 있는데요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여기 위치 한번 확인하고 오케이 안녕 나는 리퍼야 오늘은 널 한번 죽여볼거야 리퍼 레비아타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아마 리퍼 레비아타는 안보지 않을까요 뭐 제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음 여기서 캘랄거 없나 오오오오오 오케이 시글라이드 파편 좋았어 다음에 중력 함정 굿잡 어 연구실 카운터 대박 좋았어 수확이 좀 있구만 자 올라가서 숨 한번 쉬고 일단 지금 빨리 시글라이더를 완성을 해야 돼요 석회양 구리 좋아요 전혀 구리지 않은 구리 어 여기 폭파곡 있을 것 같은데 계세요 안계세요 어 석영 나이스 폭파곡이 오 폭파곡이다 오 둥지가 있을텐데요 제발 나한테 와줘 심심하단 말이야 공무원님께서 네 후원해주셨습니다 공무원님 조금 이따가 한번 찾아뵙도록 하죠 공무하시느라고 이게 심심하신가 보네 공무원의 지루한 일상 업데이트 됐으니까 인사 한번 드리러 가긴 해야지 아 안 보인다 후레쉬를 하나 만들어야겠네 하지만 오히려 밤이 되면 좋았어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들은 더 잘 보이죠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들은 더 잘 보이죠 아 낚시중님 감사합니다 트위치에서 후원해주셨네요 김우낙지야 먹이 먹자 네 감사합니다 아 용접기 만들어집니다 아 용을 접을 수 있는 도구죠 용접기 됐어 일단 용접기를 만들었으니까 수리부터 할게요 수리부터 자 수리 잇짜 잇짜 삐빅삐빅 이게 전력이었나 아 오케이 드디어 수리했구만 라디오 수리하구요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삐빅 라디오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여기는 오로라호입니다 99999시간 내에 구조대가 올거라는건요 아주 희망차구만 저걸 기다리고 있을 제가 아닙니다 자 일단 아이템좀 넣어두고 이제 시글라이드 만들려면은 여러분들 우리 아까 구리선같은게 필요했거든요 구리광석이 두개 필요합니다 구리가 많이 있어야돼 구리가 전혀 구리지 않다니까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 외에 빨리 만들어야되는게 어 유리가 두개가 있으면 고용량으로 업그레이드 시킬수 있는데 어 여기있지 않았나 석영 캤잖아 석영 유리 두개는 만들수있지 않나 유리 유리 하나 둘 자 아 좋았어 고용량 산소탱크 굿잡 오 산소 짱 많아졌어 좋았어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장비는 재호흡기 이거는 아직까지는 네 못만들거 같구요 후레쉬 만들려면은 아 유리만 있으면 되네 유리 하나 더 못만드나 아 석영이 없네 자 원캐로 갑시다 오아아아 가속보드 빵구다 아이고 빵구냄새 오우우 소리 났을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자 이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왔던 그쪽이네요 좋았어 고철덩어리 한개 주워주고 아 이거 아침되버렸네 이러면 석영 찾기 힘든데 이쪽으로 좀더 가보겠습니다 아까 이쪽까지만 왔었는데 좀더 들어가보도록 하죠 모래상어 있다 모래상어 모래상어 스캔한번 하고 올게요 모래상어 오우삽고기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모래상어 자 자 그렇게 백날와도 나는 너한테 공격당하지 않아 자 모래상어 스캔했고 여기서 산소 충전 좀 하고 갈게요 왜 사노 스캔한번 해주고 오오오오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조심해야돼 여기서부터 공격당합니다 산소좀 먹고 깨물고기 이름봐 깨물어서 깨물고기인가 이름이 업그레이드 됐네 깨물고기 이 녀석들 매우 해로운 녀석들입니다 가능한 한 가까이가지 말구요 삽고기는 이름이 스페이드고기로 바뀌었네요 스페이드가 삽이란 뜻입니다만 삽고기 괜찮았는데 왜 오히려 이름이 퇴보했지 이렇게 절벽쪽에 가면은 붙어있는 요거를 깨면은 구리가 나오죠 야 고철 뺏어가는거 아니야? 따라오지마 오 이건 뭐야 뭐지 이거? 오 이동식 탈것 제작기 파편 이걸로 이제 각종 탈것을 만드는 도안이 되겠죠 고철 덩어리는 인벤토리 없으니까 패스하고 여기도 박스가 있다 여기는 뭐 들었나 호우 레이저 절단기 좋아요 어 레이저 절단기 부품 챙기고 소금이다 소금 좋습니다 서경 여기 서경 맞네 소금이랑 여기 내가 필요한 자원이 맞네 어 이거는 덩어리라서 못 캐요 야 여기 내려가면은 오 여기 밑에 지금 동굴 입구 찾았죠 어 저기 아마 버섯 동굴로 가는 동굴 입구일겁니다 꽤나 깊이 내려왔네 잠수 상당히 깊이 내려와버렸네 아 저쪽에 잔해 있다 잔해 저기 있는 잔해는 제가 갔다올 수 있겠네요 지금 고용량 산소 탱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갔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어 잠깐만 어어 이게 100미터 이하로 내려가면은 효율성 때문에 산수가 빨리 깎이는구나 오래 못 있겠네 그러면 빠르게 보고 갑시다 고철덩어리 지금 못하고 이제 여기 들어가려면은 레이저 절단기 있어야 되구요 그쵸 봉인대 문 어 못 가고 어 시모스 파편 시모스 파편이다 시모스 파편이다 나이스 샷 여기 문 잠겼네 아 저기도 꽤나 파편이 있어요 위에 가서 숨 한번 쉬고 와서 스캔하겠습니다 오우 리프백 나방이가 생각이 나네요 온 김에 리프백 한번 스캔하고 갈까요 호우 자 리프백 스캔 한번 하고 얘는 이제 애기 리프백이에요 네 리프백 격 등껍질에 뭐 다른 것들 살고 있지 않죠 애기 이거 뭐다냐 아까 중력구 아닌가 중력함정 아 생체반흥러구나 어 동그랗게 생겨서 중력구인줄 알았네 생체반흥러 그리고 아 여기는 꽝이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밤에 오면은 석영 꽤 찼겠는데 곳곳에 석영이 숨어있어요 저기는 어 이거 레이저 절단기 아닌가 오케이 레이저 절단기 부품 스캔 오케이 됐다 어 잠깐만 두시간 이내에 오로라가 폭발한대요 명장면을 놓칠 수 없지 어 라디오 왔다 라디오 집에가서 라디오 듣고 옵시다 아 멀리 왔네 진짜 이거 시글라이드도 없이 꽤나 멀리 왔네요 저거 뭐야 가는 길에 파편이 있네요 핵이득이네 무심코 땅을 한번 내려봤을 뿐인데 생체반흥러 파편을 발견했다 오케이 레이저 절단기 마저 스캔하구요 생체반흥러 레이저 절단기 둘다 완성했어요 네 청사진을 완성했습니다 재료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재료가 없어서 그렇지 흐흐 오 김우낙지야 더 먹자 아 낚시중님 감사합니다 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휴 먹이가 오늘 배부를 정도로 오는군요 도착 으쨰 메시지 좀 들어 볼게요 메시지 좀 들어볼게요 크으으으읏 감사합니다.